he worked and worked. 그는 일하고 또 일했다. until he couldn't move a finger. 여기 목적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도 능동태에 들어가 줘야 되겠지 여기는 move. 그가 손가락을 움직일 수 없을 때까지도 일하고 일했다. 자 피터가 회사로부터 여기 보면은 얘가 동사가 들어가야 되는데 수동태가 들어가 줘야 겠죠 근데 요거만 있으면 안되지. 워즈를 넣어야지 bpp 형태가 되는 거야. 회사로부터 해고된 이후 그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. 음악가로서 자 그 다음 여기 보면 목적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도 be what이 아니라 buy. 능동태가 들어가 줘야 되는 거야. 어떻게 그가 차를 살 수 있을까. 그가 돈을 갖고 있지 않을 때 자 신디가 충분한 돈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그녀는 결코 여기 주어 동사 자리가 되어야 돼. 그래서 시제가 현재니까 lose. 결코 그녀 자신의 그녀의 믿음을 잃지 않는다. 자 우리가 처음으로 감염된 사람 그 전염병에 천염으로 감염된 사람을 찾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것에 대한 모든 것을 알 순 없다. 이게 목적어가 되니까 능동태가 들어가야 돼 자 그 다음에 여기는 힘이 목적어니까 또 능동태 들어가서 그냥 who slapped him 누가 on the cheek 그의 뺨을 때렸냐 그가 지난 시험에서 100점을 받아 썼을 때 질투인가 자 플레이어들이 보스 몬스터를 죽이지 않았다 왜 because no new monster 새로운 몬스터들이 이거 부정문이지 부정문 우리나라말은 그런데 이제 동사를 부정하면 돼 이제는 빠지고 다시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그 던전에 보스 몬스터가 죽음 당한 이후에는 어 그래서 요거는 자동사 이기 때문에 자동사는 수동태를 안 쓴다 그랬죠 자 그 다음 자 그의 등에 그의 등에 검은 가방을 가진 남자가 나타났다 나타났다 모퉁이로부터 신디가 그 장소에서 서둘러 떠나자마자 워즈가 빠져야 돼 이것도 서둘러 떠나다 그것을 서둘러 떠나다 말이 안되지 자동사 자동사는 수동 안 쓴다 그랬죠 그럼 여기까지 그래서 감사합니다.